주요구조부가 나오거든 요거는 꼭 외워놓으셔야 돼 주요구조부 그럼 여러분 주요구조부가 하나의 건물에 중요한 부분을 말하거든요 주요구조부는 아 일단 하나의 건물에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단독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 6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순환 하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내력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바닥이 있고 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음 요거 그게 좀 이상하다 어 자 내력벽 기둥 아 좀 이상하네 계속 이상한데 지우고 다시 하자 자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게 자 내 기준에는 바보지 이렇게 외우는 거야 내 기준에는 바보지 해서 암기코도 잡아서 하세요 그냥 내력벽 기 준 준 주 주예요 바보지 바닥 보 지붕틀 6개입니다 단순 암기지 그래서 6개만 주요구조부예요 그래서 여기 없는 거 애들은 주요구조에서 버리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 기둥 나온다 얘는 없어도 안 무너져 얘는 버려 싸다기 치고 자금 뭐 나와도 싸덕이 치고 아 없어도 안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최하층 바닥 요거는 뭐 화재에 났을 때 확 타가지고 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요런 것들은 주요구조가 아니다 뭐 오개체 오개 계단 이런 차양 이런 거 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첫번째 요거 주요구조 6개 꼭 외우시고요 좀 이따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일단 내 기준은 바보지 라고 해서 암기코도 대입해서 확실하게 외우시면 되겠고 이거 틀리면 직무위기야 이거 맞춰야 돼요 이런 것들은 기본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지하층이 있을 거예요 지하층 지하층은 바닥이 어디에 있냐면 지폐면 아래에 있지 그지 아래에 있으면 무조건 지하층이다 그럼 싸덕이 날리고 와야 돼 일단 기준점이 있거든요 바닥부터 자 지폐면 아래로 내려가 있어 바닥이 바닥에서부터 지폐면까지의 평균높이가 층높이에 얼마 이상 그렇지 요거죠 요거 두 가지가 논점인데 자 요 높이예요 무슨 높이가 평균높이야 요것도 확인을 좀 하셔야 돼 숫자만 외우지 말고 평균 높이가 다를 수 있지요 그죠 지폐면의 높이가 다를 수 있거든 그럼 평균높이를 말해요 그 높이 액신점이 됩니다 높이의 2분의 이상이 되면은 반 이상이 지폐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요층은 무슨 층이 된다 지하층이 된다 꼭 외워놓으시고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앞으로 많이 반복을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,4번 가볼까 3,4번 묶어보자 우리가 이제 고층건물하고 초고층건물 두 가지 있거든요 자 고층건물은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기준점은 중요한 건 뭐냐면 고층건물을 그대로 줍니다 그럼 요게 몇 층부터 몇 층 이상부터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그러면 고3처럼 암기코드가 필요하지 여기도 고3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고3처럼 자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 그러면 끝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 건축법은요 한계 높이가 3m거든 3,4,2가 되는 거야 그럼 높이가 몇 m가 되냐면 120m가 되죠 근데 여기서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이에요 또는 여기다 똥을 막 쳐야 돼 똥을 막 쳐야 돼 이게 엔드가 아니구나 또는이구나 다시 말하면 고3으로 외워 일단 고3 고3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30층 이상이거든 이게 요게 그러면 옆에 이제 높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한계층이 4m이니까 4를 곱해주면 되잖아 높이가 몇 m 120m 이상이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까 하나예요 하나 하나만 있으면 돼 이 엔드로 연결되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럼 싸닥이 날리고 와야 돼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고층 건물이 되려면 자 층수가 30층 이상이면서 엔드 높이가 120m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싸닥이 날리고 와야 돼 그건 아니다 둘 다 갖추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갖추면 된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거보다 더 높은 건물이 무슨 건물이에요 아 초고층 건물이야 초고층 건물 우리가 글자에서 숫자가 나오거든요 초고층 그렇지 초고층 잘하네 초고층 초고층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높이는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4를 곱하면 되니까 높이 몇 m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요 여기도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야 또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건물에 대해서 확실한 전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도로는 잘 안 나오거든 도로는 그냥 편하게 보세요 도로는 자동차 다니고 사람 다니면 됩니다 너비는 4m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걸 세련되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도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할 것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 다닌다 그러려면 너비가 필요하죠 몇 m 4m 이상은 필요해야 된다 3m 이상 갖췄다 그럼 이게 건축구산 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자동차가 안 다녀 앞으로 다닐 예정이야 그것도 도로로 보셔야 돼 예정도로가 여기서 가끔 나와 예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도로도 건축구산 도로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 손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묶어서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여기는 이런 것들은 기본이용이지 뭐 6번 7번 6번이 뭐냐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해요 다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려면 여기도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야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규모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자 먼저 바닷면 장학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여기 밑으로 한번 가볼까 규모가 좀 크네 지금 그죠 자 그럼 규모 바닷면 장학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용도가 6개가 들어가야 돼 암기크도 있어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했냐면 여관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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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왜요 그냥 좀 이따 요약서 할 때 다 해요 여관에서 종종 종종 일단 종종 뭘 판다고 문 판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문 판다 이렇게 문 판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여관에서 종종 문 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일단 6개의 용도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미 지폐 들어가 문화미 지폐 이게 문화미 지폐거든 이게 문화미 지폐가 들어가거든 용도가 들어가야 돼 용도 이 6개 중에 하나의 용도로 써야 돼 그러면 용도가 맞고 뭐가 맞아야 되죠 바닷면 장학계가 맞아야지 다시 말하면 이 규모가 맞아야 되는 거야 얼마 5천 이상 이면서 핸드야 용도가 6개 중에 하나에 들어갔을 때 이거 문을 다중인 건축으로 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는 용도 갖고 장난칠 수 있나 없나 잇지 충분히 가능하죠 5천 주면서 용도가 아닌 거 6개 해당되지 않는 걸 줄 수 있지 그럼 엑세 해야 돼 이거는 얼마는 줄 수 있어 여기는 바닷면 장학계가 논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층수는 논점이 아니에요 층수는 무조건이거든 그럼 16층 이상이래 다 몇 층 이상이래 자 봐요 16층 이상 있는데 여기 보세요 바닷면 장학계가 5천여간 메타 이상일 때는 뭐가 붙어 있어요 용도가 6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거든 용도가 암기코트 잡아서 여관에서 종종 문 판다 이거거든 지금 근데 16층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 용도 불문이야 무슨 얘기냐 다중인 건축물을 찾아보세요 그럼 무조건 답은 16층 이상짜리만 찾아 용도 불문하고 그런 건 답이 됩니다 답을 0.05초 만에 찾을 수 있지 이게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개념 없이 정리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그래서 5천 이상이면서 여관에서 종종 문 판다 6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것 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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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수가 몇 층 이상이면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무조건 다중인 건물에 해당이 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16층 이상짜리 건물은 무슨 건물이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신대 자 그 다음에 준다중인 건축물은 규모가 좀 작은 거 여기 5천이 있지 그지 이걸 좀 내려 얼마로 1천으로 내림대 규모가 좀 작으면 준자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1천 제곱미터 이상부터가 준자가 붙어 있고요 그게 5천 이상 되죠 그러면 준자가 버려져 다중이 된다 근데 준다중인 건물 있죠 잘 안 나와 시험에 많이 안 나와 지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거 내면 좀 과도하다고 보나 봐요 12개거든 용도가 여관에서 종종 문 판다 플러스 6개가 더 있거든 여기는 거꾸로 해당되지 않는 걸 나중에 요약서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가보자 용어전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오른쪽에 한번 가보자 자